하나님 말씀 빌리뽀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빌리뽀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우리 한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 들으면서 두 가지 부분에 제게 와닿았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면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들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들을 때 또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사실을 들을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말씀이 굉장히 다가왔고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할 때도 보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듣고 믿고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않냐는 일을 어찌 부리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이리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들어야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냐 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한 것 같으니 히터를 꺼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번에 한 번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전했더니 여자분이 중국 교포 여자분인데 교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라는 사실을 전했더니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군요 들은 것은 있는데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그리스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캠프 때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하니까 들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월요일날 제가 시간이 전혀 안 돼가지고 목에 탄 게 세신하는 분이 있는데 몇 년 이렇게 감기했던 분인데 저녁에 주문을 하는데 이제 2주차 했죠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이 남자분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중국 교포인데도 불구하고 목욕 세신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도 사고 주식이라도 여러 가지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알뜰해요 그러니까 갈급하거나 인생을 막 살거나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성적이고 현실주의라 몇 년 봐도 빈틈이 없어 그래서 어쨌든 줌으로 월요일날 저녁 9시에 단학방을 시작해서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거기는 행복 그런 것도 그냥 현실에 만족해서 사니까 어쨌든 이제 2주차 이번에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종교로도 노력으로도 철학으로도 만날 수 없다 하나님 떠난 거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하나님 만났냐 하나님 믿냐 이랬더니 자기가 제대로 안 믿었고 하나님 안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만나야 해주니까 만나야 된다 이번 주는 아니다 당신은 제대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다음 주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전해야 들어야 믿습니다 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에 대한 말씀이 불신자도 똑같지만 듣고 믿을 때 본질적인 치유회복이 일어나듯이 불신자도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정확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김포에 캠프 가서 지역의 집사님이 아마 몇 년 고깃집을 관계했던가 봐요 사장님이 81년생인데 밥 먹으러 가기 전에 복음을 쭉 전했어요 전라섯 분인데 사람이 남자분이 아주 생활이 강하게 생겼어요 제가 편안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다 듣고 전에 같으면 강제로 영접시키려 했는데 듣고 믿을 거냐? 그랬더니 이해가 안 나는 거예요 믿을 거냐? 그랬더니 시간 좀 달라는 거예요 좋다 시간 줄 테니까 잘 생각해 봐라 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듣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인간은 하나님 형성들을 지원받았는데 하나님 떠나서 이런 문제가 왔구나 모르거든요 뉴스를 들어야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날 일들을 알게 되죠 신문을 봐야 다른 나라에서 일들을 아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자가 듣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회복이고 불신자에게는 전할 때 로마서 10장 10자리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의이고 입으로 씨나여 구원의의의입니다 그래서 시간표가 되면 전해주셔야 됩니다 듣도록 왜 암에 안 하세요? 두 번째로는 영적인 성장과 영향력을 입히는 삶의 출발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간절함이다 이런 부분에 제게 다가왔어요 간절함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바울은 어디에 간절했느냐 바울은 어디에 대한 소망이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느니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21절에도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간절함은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과 사실은 바울의 간절함은 우리하고 동떨어진 건데요 천국 가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천국에 바울은 왜 자기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결국은 보금에 대한 유일성과 보금에 대한 가치와 인생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간절한 소망이 그것이 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필립에서도 보면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의 간절함은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빌리포스 3장 8절에서 21절 말씀처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리 바울에게 있어서의 간절함은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했죠 그리스도는 모든 능력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죠 그리스도 있으면 과거 현재 지금 미래 문제까지 해결되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가 만족이 없기 때문에 더 알고 싶고 더 체험하고 싶고 더 누리고 싶기 때문에 바울에 있어서의 간절함은 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길 원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간절한 간절한 소망이 뭡니까 간절한 기대가 뭡니까 뭐를 갈망합니까 어디에 갈급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알고자 하는 부분에 갈급하고 간절하고 열망이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생에 대한 나에 대한 세상에 대한 완전한 답분만 해라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고 지금도 존재하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은 답을 알고 있는데 이게 나는 이게 못 누리는 거야 체험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없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 명절이었지만 여행 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행 가면 좋은 곳이 있으니까 특히 외국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여행 가는 것이 우리 남자들 군대 가는 것처럼 죽으러 간다 간절함이 없죠 가고 싶지 않죠 저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바울에게서의 간절함은 이 복음에 대한 완전함을 아는데 안 누려지는 거예요 자기 가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만 된 것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돼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게 바울에게서의 갈망입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4대형제 19장 21절 말씀처럼 이 일이 있은 후에 로마도 부활하리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복음 전하고자 하는 이 간절함 열망은 있어요 세계복음화 2, 3, 7에 대한 4대형제 23장 11절에 보면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다시 말하면 바울에서의 간절함과 갈망함은 복음의 가치를 알고자 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세계복음화라는 이 부분에 분명한 이 갈급함이 이 간절함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시죠 간절함이 없는데 어떻게 4대형제 27장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겠고 여기에 대한 바울이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울에 있어서는 현실에 대한 현재에 대한 답도 분명하고 미래에 대한 답도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 있어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오히려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할 정도로 확실하게 답이 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의 간절함이 우리는 다 아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두 번째로는 나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뭔가 나는 어떠한 간절함과 기대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주일 메시지 들으면서 결론 부분에 딱 스쳐지는 거 아닌데 이게 딱 다가오더라고요 그냥 스쳐지는 거에요 결론 부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적인 성장과 영향력을 입히는 삶의 출발점도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함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성장과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입히는 것도 누구한테 옵니까 부처님에게 돈으로 영적인 성장이 누구한테 와요 다 알잖아요 성사미 하나님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 출발점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간절함과 기대와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보금으로 편집 디자인 설계가 되고 있는데 더 되어져야 된다 보금으로 편집 되어져야 된다 제가 어제도 이렇게 운동 잠깐 하고 불신자분들 만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차도 마시기도 하고 스쳐지는 만나는데 71년생인데 김포에 사시는 분인데 키가 아주 크셔요 부동산하고 알다가 내가 왜 이렇게 뱃살이 빠졌어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 기존교회 성도예요 1월달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삼사키로 빠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아 저 아는 동생이 먼저 한나라 가는 바람에 걔 혼자라 제가 상주 역할을 하면서 또 충격을 받아가지고 삼사키로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 앉아있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네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50 넘었는데도 혼자 살다가 이혼해서 혼자 살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이분도 기존뿐이에요 그러면서 그래서 나는 명절 때문에 참 잘 지냈는데 한 3, 3일 지내면서 한 1% 별로 만족이 없더라 그런데 이번 주 말씀처럼 영적인 성장과 그리고 영향력을 입히는 부분은 보금의 가치를 정말 깊이 누릴 때 이 부분에서 승리한다 하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아니 목사인 저도 보금을 못 누리면 현실의 문제에 묶이게 되는데 당연히 동생이 완전히 못 누리면 완전히 흠이 잡히지 그랬더니 아 그러시죠 제가요 원래 30대 30대 초에 돈을 많이 버렸대요 김포인데 많이 헌금 11조 할 때는 400, 500 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재정집사로 세웠대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재정집사하다 보니까 견제가 돼가지고 시험이 들어가요 시험이 들어가요 나와가지고 30대 40대 그렇게 교회 열심히 해나가 시험이 되는 거라 그리고 이제 몇 년 사이에도 돈을 많이 이렇게 지금 부동산 하면서도 부동산이 부동산도 크게 하는가 봐요 그러면서 또 이제 그게 불경기니까 아마 소방설비 쪽에 또 하나 지점을 내가 또 김포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는 얘기를 했냐면 딱 자기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보금으로 우리가 편집 디자인 되지 않으면 결국 묶이게 돼 있습니다 보금으로 편집 디자인 된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보금으로 편집 디자인 된다는 말은 보금 속에 우리의 근본 문제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처럼 우리는 재화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잖아요 요한복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이 되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금으로 그 분 얘기 들으면서 보금으로 편집 디자인 설계되는데 이걸 못 누리니까 결국 현실에 딱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아는 부분들이에요 근본 문제에 대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두 번째로 보면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어떤 신분이 바뀌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에도 보면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집니다 이건 다 아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보금으로 편집됐다는 말은 운명에부터 근본 문제로부터 신분의 변화가 되어진 거잖아요 다 아는 부분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권세도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옛 체질,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해결됐어요 시편 42편을 보니까요 고라자손이 지은 시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슴이 신의 물 찾기에 내 영혼이 갈급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위에서 하나님 없다부터 시작해서 주위에서 많은 문제와 개인의 문제 쪽에서 막 엉매면서 신이 뭐냐 하면 내 영혼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체질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면 우리의 영혼, 정신, 마음의, 육신의 문제가 있는데 이게 주를 향한 갈망함이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라는 사실에 갈망함이 있다면 이 모든 부분에 넘어설 수 있거든요 예비서 6장 12절에 20절에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보금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로 향한 갈망함이 있어야 되냐 이미 신본도 바뀐 것도 알고 운명도 바뀐 것도 알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도 아는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체질이 있습니다 이거 조금만 넘어서면 되는데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면 되는데 보호자의 축복 누리게 되면 되는데 여러분 어제 제가 어느 지역 가서 보호자의 축복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을 조금만 누리면 된다 얘기했더니 아니 약을 먹을 때 머리가 아프면 타이너를 먹으면 머리 금방 이렇게 아픈 게 싹 사라지잖아요 위가 장이 안 좋을 때 장량 먹으면 사라지잖아요 그 얘기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그런 약 안 먹는데 장단 좀 맞춰라 타이너를 안 먹는데요 일단 약을 먹으면 효과가 나타나잖아 그럼 권사님은 예 그래야 되잖아 농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를 향한 갈망이라는 말을 그리고 주를 향한 간장망이라는 말은 혈리증 여인도 금방 그 근본 문제가 혈리되어지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신분도 바뀌었죠 운명도 바뀌었죠 사실 다 바뀌었는데 하나 딱 안 바뀐 게 있는데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체질 내지는 환경에 오부터 오는 영적인 흑암과 재앙과 저주가 아직도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조금만 조금만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과 24보자의 축보로 이면 체질도 바뀌게 되어지고 완전히 그야말로 보금을 편집 디자인 되어지는데 욕을 못 넘어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 개인의 장막의 터와 환경의 장막의 터 를 넘어서면 조금만 넘어서면요 싹 사라지거든요 파도처럼 싹 밀려왔다가 싹 사라져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겠습니까? 시간 딱 끝나면 끝나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머물러 있거나 잡혀 있거나 포기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0편 40편에 보면 옛날을 생각해요 고라져서니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성룡 충만했는데 그때 보금 전했는데 젊었을 때 이렇게 했는데 나이 60, 70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나이 들수록 더 성룡 충만하고 나이 들수록 세계보금에 대한 비전이 있고 40대, 50대 때는 지역장 열심히 했는데 60 넘어가 40대, 50대까지는 막 뜨거웠는데 70, 80 넘어가니까 그게 성경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게 어디 있냐고 자, 결론입니다. 결론 주를 향한 우리의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보금상에 본 간절한 기도 있잖아요 죄인 중에 개수 만석되지 못한 나를 부르셔서 십자가의 도를 전함케 하셨네 어디 있는지 가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간절함을 하면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이드리라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 이게 주를 향한 간절함입니다 왜냐하면 성삼의 하나님은 완벽하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이 간절함만 있다면 여러분은 탑으로 영적인 서밋으로 흑암과 재앙이 건들 수 없을 정도로 체질이 여러분 발목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세계보금화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 5장 1절에 12절 말씀처럼 신명에 가난한 자는 천국을 누리게 되어 있고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받게 되어 있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향한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는 영적 서밋을 향해서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삼의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4등 1절 14절 말씀처럼 오로지 갈보리 사냥을 붙잡고 마가다랄 뿐 사냥을 붙잡고 오로지 주를 향한 갈망함이 있다면 여러분은 완벽한 승리를 애녹과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그냥 올라가는 거다 뭐가 문제입니까 산문동에 주역되시기를 예수 교수님으로 추구합니다